수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거든? 수혈이 되게 이질감을 느낀 이유가 내가 외운 공식으로 뭔가 잘 안 풀려서 그래. 수혈의 근본적인 것은 좀 나열하고 관찰하고 특징 같은 건 좀 외워주기도 해야 되거든.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또 등차수혈. 물론 등차수혈은 열심히 계산하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등차수혈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 공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함수적인 관점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핵심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선생님이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공부하고 싶으면 문제풀이 강좌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센스 있는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듣는 게 더 수월하고 이번에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등차수혈의 핵심 중에 하나. 어딜 봐야 될까? 이거로 공부해 볼 겁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네. 등차수혈의 핵심.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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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중앙에 대한 이야기가 꽤 중요해요. 가운데항이라 부르죠.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딱 이 정도일 거야. 일단 선생님 A, B, C, E 세수가 무엇을 이룬다면? 등차수혈을 이룬다라면 가운데 있는 B를 중앙이라 부르고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사이드 합이랑 똑같아요.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N이 등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야. 잘 들어. 그럼 내가 몇 개 써볼까? 자, 쭉. A1, A2, A3, A4, A5. 가자잉. A2, A3, A4. 이 세 개만 쳐다봐. 당연히 등차수혈이었으니까 당연히 등차인데 이게 가운데항이죠. 중앙이거든. 그럼 이 녀석의 두 배는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뭐 할 거야? 똑같다 이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랑 얘랑 더한 게 똑같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요. 두 배의 A3는 A2 더하기 A4예요. 그런데 A1, A3, A5. 이 관계만 봐봐. 이 관계에서도 가운데항은 A3이 되죠. 당연하지. 칸 수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게 등차수혈이니까 두 칸, 두 칸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등차예요. 그러면 두 배 A3, 가운데 거의 두 배는 누구랑 똑같지? A1 더하기 A5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당연히 똑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뭐야 이거야? 중앙을 찾는 방법. 지금 내가 써줬으니까 중앙이 보이지? 그런데 지금 봐. 1과 5라는 첨자 보여요? 이거의 평균 내봐. 둘 더하고 2로 나눈 3. 그 3이 중앙이야. 그러면 2랑 4의 중앙도 당연히 A3이 되겠죠.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즉, 합이 일정한 첨자의 합이 일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1과 5의 합이 6 2와 4의 합이 6이잖아. 그럼 중앙이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그 것들끼리 더한 녀석의 결과는 일치하더라. 즉, 중앙을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들끼리의 합은 항상 뭐한다? 일정하다. 이거지. 너 더하기 너나? 너 더하기 너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조금 더 활용해 볼게.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일로와 봐. 두루루 두루루 두두두두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 이러면 중앙이 있어 없어? 2와 3의 가운데 항은 없지. 하지만 가운데 항은 없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등차수열의 합은 가운데에 의해서 대칭성.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가운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칭적 위치에 있는 녀석들의 합은 항상 뭐하다고? 같다고 이렇게. 1 더하기 A사랑 똑같겠지. 돼요? 얘네가 대칭적 위치에 있다는 거 보이나? 첨자의 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특별히 얘는 그 합이 누구로 일정한 거야?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면 가운데 항의 두 배. 중앙의 두 배랑 같겠지요. 얘는 가운데 항이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을 한 큐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홀수 개면 중앙이 존재하면 내가 중앙 어떻게 구한다 했지? 첨자의 평균. 6이니까 2로 나누면 3. A3이 존재해. 그러면 중앙으로 좀 표현해주면 좋고. 요건 중앙이 없지. 2랑 3을 더해. 첨자를 더하면 5인데 2분의 5는 수혈에서 없잖아. 2분의 5항은 없어.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첨자끼리의 합이 일정한 대칭적 위치에 있는 합들은 항상 일정하다.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쿵쿵따라 쿵쿵따 쿵쿠루 땅따라 땅땅땅 몇 할까? 몇 할까? 몇 할까? 몇 할까? 몇 할까? 몇 할까? A20 20 21 21 이렇게 A21 이렇게 보여? A21 A21 내가 질문할게. 첫 번째 질문 중앙이 존재합니까? 가운데 항이 있니? 네 누굽니까? 끝에 있는 것들끼리를 쳐다보면 분명히 가운데 항이 있거든. A26인데 그거 절반을 칠하니까 A23 분명히 가운데에 A13이 존재해야 돼요. 첨자끼리의 평균을 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중앙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양 끝에 있는 것끼리의 가운데를 보는 거니까 첨자끼리의 평균을 내면 된다. 오케이. 중앙 A23 그럼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A9랑 누구랑 이렇게 더하면 두 배의 A13이 나오니 오케이 이해돼요? 나는 얘랑 얘랑 더하면 다시 얘랑 얘랑 더하면 항상 두 배 A13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A5 더하기 A 얼마야? 21 즉 첨자의 합이 26 되는 녀석 다시 한번 첨자의 합이 26 되는 녀석 그러면 A9랑 대칭적 위치에 A9랑 대칭적 위치에 존재하는 녀석은 첨자의 합이 몇 되는 녀석이라고? 26 되는 녀석 26을 빼버리면 되겠지 몇이요? 17이 되겠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따위를 쳐다봤잖아? 그럼 우리는 아 중앙이 존재했으니 걔는 두 배구나 중앙의 두 배구나 혹은 아 너랑 똑같은 대칭적 위치에 있는 항을 찾자라고 하면 첨자끼리의 합이 똑같은 녀석을 찾아주면 돼요. 이거에 대한 무엇이 중요해? 관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가운데항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참고로 한 번만 해볼래? 조금 어렵다 이건? AN이 등차거든? 내 말 잘 들어? 원래 게 등차야 원래 게 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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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건 등차였던 거야. 그 중에 딱 홀수 번째 넘버링만 빼와 7 홀수 번째 넘버링만 빼와 괜찮아? 원래 게 등차 잊지 마 원래 거는 등차였어 근데 홀수 번째 넘버링만 빼왔어 알겠죠? 그럼 이들도 당연히 등차니? 네 당연히 등차예요. 왜? 두 칸씩 떨어뜨려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일정한 칸수만큼 떨어져 있거든 등차예요. 여기서 여기서 궁금한 거야? 선생님 A1 더하기 A7이 얼마예요? 얘는 A3 더하기 A5랑 똑같은 거 알겠어? 참차였면 똑같거든. 원래 게 등차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얘만 등차가 아니라 원래 게 등차해서 뽑아온 거지. 그러면 재밌는 거 A1, 3, 5, 7만 봐도 등차인데 그래서 첨짜끼리 합은 똑같은 거 인정인데 이 가운데가 있지 않니? 이 수열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떨어진 녀석이 존재해. 그게 누구야? 평균네. A4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두 배의 A4랑 똑같아요. 이 수열 안에는 A4가 없잖아. 그치? A4가 없더라도 원래 게 등차였고 그 원래 등차에서 뽑아온 녀석은 원래 입장에서 A4에 의해서 대칭돼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결과치를 구할 때에는 원래가 등차였다면 원래 거에서 중앙을 찾은 다음 두 배 처리한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포함이 돼 있지 않아도 이 녀석들의 합이 같은 건 당연히 알겠어. 이제 첨자가 똑같으니까 첨자의 합이 똑같으니까 1, 7, 3, 5 합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원래 게 등차였다면 그 포함이 안 된 중앙을 가져와서 두 배 처리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재밌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거 개념 하나 챙기고 정리하시고 두 번째 이 중앙의 생각으로 합공식을 이쁘게 내야 돼. 알았어. 합공식을 이쁘게 내는 거야. 여러분 외웠어. 등차실 합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불러봐. 뭐지? 2분의 항의 개수 첫항 플러스 끝항 이거거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개념 시간에 선생님 정리는 해줬죠 이거. 선생님 개념에도 다 정리돼 있어. 우린 누구로 보냐 이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그치? 이 등차수열이니까 a1 더하기 aN을 저 자리에 써도 돼. 하지만 얘를 안 써도 되지. 내가 두 번째를 쓰고 싶다면 그 다음은 누구를 쓰면 돼? 합이 일정한 녀석을 쓰면 되는 거니까 더해서 n 플러스 1 되는 녀석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자리에 들어갈 녀석은 뭐 a5라고 해볼까? 그럼 누구를 더하면 돼? 합이 n 플러스 1 되는 녀석을 더하면 되니까 이 녀석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리 여기 자리에 쓰는 녀석들은 뭘 이용해서? 대칭성 등차수열의 대칭성 가운데 의해서 대칭돼 있다. 그러니까 얘랑 얘 합이나 얘랑 얘 합은 항상 뭐 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오면 가운데 의해서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녀석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이거 볼까 이거? 이렇게 요 관점 2분에 a1 a1 얘를 더해서 2로 나눴지 그러면 중앙이 만약에 존재한다 이거야. 이게 가운데 항이거든. 이게 가운데 가운데잖아. 정 가운데 정 가운데 우리 중앙이라 부르는 거잖아. 만약에 중앙이 존재한다면 이거야. 중앙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앙이 존재한다면 등차수열의 합은 n 항의 개수죠. 곱하기 가운데 항이더라. 그치?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2분의 항의 개수는 첫항 플러스 끝항으로 간주되는데 만약에 가운데 항이 존재하면 뭐 하자는 거야? 중앙을 곱하자. 이리 와봐. 볼까? 정답 가운데 항이 있니? 확인 첫 번째랑 마지막 거를 가지고 가운데 항을 찾아. 누구야? au 첨자의 평균이라니까? au 가운데 항 있네? 몇 개야? 11개 이거야 정답이 이거라고 너무 중요한 거거든. 대칭성을 활용하는 이야기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공식은 알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의미가 대칭성으로 잡히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 몇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이거 시험에 거의 95% 이상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95% 잘 들어!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보이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보이냐고? 보이지? 내가 구하는 거 봐. a4 더하기 a5 더하기 쪼로로록 a9까지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정답이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플러스 끝항 항의 개수 잡자. 이거 몇 개야? 나 못 잡으면 안 돼. 이거 얘들아 못 잡으면 안 돼. 4부터 9까지잖아. 4부터 9까지라고. 그러면 9에서 4를 빼고 더하기 1 이렇게 공식으로 외운 애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면 A1부터 시작을 해봐. A1부터 A9까지는 9개거든. 9개거든. 이렇게. 그중에 몇 개가 날아가는 거야? A1, 2, 3이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9개에서 3개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6개지. 어떻게든 여러분이 개수를 잘 세줘. 사실 개수 세는 게 이거 생명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6개가 되겠지요. 6개. 아니면 손가락 해. 알겠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건 A4 더하기 얼마요? A9. 이렇게. 근데 어떻게 구해 이걸? 그렇지. 이 부분이 우리는 똑같다는 걸 알아. A3과 A 몇과 10이랑 똑같다는 걸 안다고. 왜? 원래 게 등차였으니까. 이미 등차가 있는 상태에서 A4와 A9를 더한 걸 찾으래. 그럼 대칭적 위치. 둘을 더하면 첨자를 더하면 13이 나오잖아. 첨자를 더하면. 그러니까 첨자를 더해서 13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대칭적 위치에 있는 녀석들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합이나 이 녀석들의 합이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누구 넣으면 돼? 8 넣으면 돼. 그래서 정답이지. 8, 3 24가 최종적인 정답.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공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야. 배칭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괜찮죠? 이거 가지고 출제됐었던 기출문제가 있죠.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잘 들어. 처음 4개 항의 합은 26이다. 등차수열인데 처음 4개가 있어. 보여? 이렇게. 이 4개 합은 얼마다? 26이다. 됐어? 마지막 4개. 마지막 4개. 마지막 4개를 잡아올게. n이 마지막이거든. 거기서 4개. 밑으로 내려와. 그럼 a, n-1. a, n-2. a, n-3. 이게 4개죠. 마지막 4개 항의 합은 134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결론. 2개 뭐할래? 당연히 더해야 돼. 알았어? 당연히 더해야지. 왜요 선생님? 이거 더하면 a1 더하기 a, m이죠. 더하기 이거 더하면 a2 더하기 a, n-1이죠. 더하기 a2, 3 더하기 a, n-2. 써줄게. 친절해요. 이거인거 보여? 이걸 더해버리면 이 둘을 더하는 거니까 160이 나와요. 근데 느껴지지. 얘 결과나. 얘 결과나. 얘 결과나. 얘 결과가 뭐하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왜? 첨자의 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나 얘나 얘는 싹 다 이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에요. a1, a, n. 이 합이나 a2, a, n-1. 이 합이 다 지금 똑같다는 거지. 대칭적 위치에 놓여진 관계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a1 더하기 a, n이 몇 개 있습니다로 봐도 돼. 4개입니다. 이렇게 봐듯이. 그게 160이에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 n이 얼마야? 40이라는 거지. 아, 그럼 끝나버렸죠. 왜? 등차 수리 합. 등차 수리 합 구하래. 아, 우리 공식 2분에 항의 개수 몇 개? n개. 첫항 플러스 끝항 그게 260이라는 거. 근데 이 녀석이 얼마였다는 걸? 40이었다는 걸 아는 거지. 맞습니까? 약분. 공 하나씩 딱 지우고 이 딱 지우고 이 딱 약분해버리면 13. 그래서 우리 n값은 13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쪽 부분이 대칭성을 가지고 대화하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next. 또 요거 가지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잘 들어봐.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된다. 앞에 봐봐. 앞에 봐봐. 등차 수열인데 얘들아 봐봐. 이렇게 해볼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한 큐에. a3 a9 a3 a9 뭐가 생각나? 가운데가 있지 않을까? 중앙 어떻게 찾는다고? 처음자의 평균 12 절반 이게 중앙이야. 그러니까 양사이드의 합은 가운데 거의 두 배여서 이걸 2a6으로 적는 게 개념을 올바로 공부한 학생.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항 두 개 합이 나오잖아? 중앙이 있니 없니를 고민해야 돼. 중앙이 있으면 무조건 중앙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되게 많이 나와.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죠. 진짜 많이 나와. 자 가 조건 볼래? ak-3 더하기 ak-1 보여? 문자 나왔다. 쫄지 말고 중앙 어떻게 찾는다고? 첨자를 더해서 평균 내는 거라니까? 2로 나누는 거라니까? 첨자 더하면 ak-4인데 얘 2로 나눠. k-2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양이 ak-2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사이드의 합이랑 똑같다. 이렇게. 돼요? 중앙 찾을 수 있어야 돼. 중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균 내는 거야. 첨자의 평균. 그게 마이너스 24라는 거야. 끝났죠? ak-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힌트 하나 더 있다. a3이 얼마야? 42 맞습니까? a3 맞죠? 42. 잘 들어. 두 번째. sk. sk는 등차수료 합공식 갑니다.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k개라는 거지. 첫항 플러스 끝항 마지막 항이 누구야? k번째 항이라는 거지. sk는 1항부터 ak항까지의 합이니까. 되죠? 그 결과가 k제곱이래. 보이니? 보여 안 보여? 이 녀석의 정체. 첨자를 합하면 k 플러스 1이지. 대칭적 위치를 느껴보세요. 이거야. 첨자를 합하면 k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결과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a3 더하기 ak-2랑 똑같은 거지. 당근. 이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2분의 k가 있었고 이 자리를 너희 둘의 합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30. 그게 결과가 k제곱 나와야 돼. 이렇게 풀어야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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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15. 알겠습니까? 우리 k값 찾는 게 정답이죠. 15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거든. 근데 수열이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원이야. 너네 실제로 그 선생님 최종 점검 모의고사 있죠. 그거 가지고 연습해 본 학생들 혹은 여러분이 작년도 재작년도 학교 기출을 뽑아서 연습해 본 학생들은 좀 느낄 텐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가 있어. 그 파트가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개도 있겠지 많긴 하겠지만 수학 1에서는 난 개인적으로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오래 걸려. 수 2에서는 개인적으로 적분이라고 생각해. 적분 계산이 좀 빡세거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연습한다고 해서 시간제는 연습한다고 해서 문제를 시간에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학교 내신은 학교 내신은 개념이 조금 빈약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항 플러스 M-1 공차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일반항의 구조 합의 구조 특징 이런 대칭성 이런 걸 배워야 어떤 문제 풀이를 할 때 좀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정상적인 문제는 좀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기본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문제 풀면 조금 더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수열 파트는 공식만 외워서 절대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 조금 더 실전 개념이 필요한 거거든. 이런 건 실전 개념 실전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의 백칭성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이렇게 부족한 단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추천이거든. 이 수열은 웬만하면 그 문제 풀이 강자 센스 있는 문제 풀이 강자 있죠. 거기에 실전 문제가 좀 많이 담겨 있어. 실전 개념이 실전 개념과 실전 문제가 잘 담겨 있으니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개념은 좀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고 하면 그런 거는 좀 부분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이 수강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걸 바탕으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연습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지. 내가 실전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내가 배운 것이 잘 배웠는가. 뭐 이런 걸 확인하려면 최종 점검 모의고사 아마 이번에 개강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에 맞게 또 연습해보시면 이런 거를 실전에서 잘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타나게 돼. 그럼 약점 체크까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 강좌들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유명한 개념이니까 모르셨던 학생들은 개념 정리해두시고 이 문제까지도 기억해두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공개 특강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공개 특강 수요를 또 이어나갑니다.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다음 3탄에서 핫초이 3탄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